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이어 또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한편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량이 압수조치된 20대 운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무려 6명의 사상자를 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죠.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자가 먼저 최초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경미한 접촉사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했더라면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주하다가 신호등,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고 여기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내려서 사고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추돌하고 멈추고 그저야 체포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벌건 대낮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연속적으로 한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이렇게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말경에 경찰하고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로 이러한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겠다, 압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 사건이 최초, 처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음주운전 차량 몰수, 제1호로 몰수된 차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 경우에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압수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 몰수라는 절차가 경찰이나 검찰이 곧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먼저 경찰이 압수나 아니면 그 운전자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그 차량을 임의제출한다면 압수 내지 임의제출한 그 차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찰은 몰수를 구형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몰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몰수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몰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지 한 일주일 만에 보통 그렇다면 강제수사 일환으로 이 차량을 몰수하기 위해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해자가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서 응해가지고 압수영장 별도로 발부받지 않고 이와 같은 차량을 확보한 건 맞습니다. 그럼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압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서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의수사로는 못하고 강제수사 일환인 영장청구, 영장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적정성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상에 따라서 사유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영장신청을 한다. 그러면 사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사고 장시 현장 모든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영장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몰수, 이와 같은 범행에 제공된 물품 자체를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몰수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데 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이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을 완벽하게 가져오기까지 해야 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제출된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가 본인이 환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환부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압수를 한다든가 하는 강제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환부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대로 진행해도 관계 없겠는데 앞으로라도 요청을 한다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신청을 별도로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를,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법원에서도 이러한 몰수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할지 하다못해 운전자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몰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법원에서 생각한다면 몰수 구형한 것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권절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몰수 구형에 대해서 몰수 판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 운전자의 경우에 음주운전 초범 차량이었다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경이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음주운전자 초범이었거든요. 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모든 전 차량을 몰수하겠다.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중하다. 그런 사안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열고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부상자가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 심각한 사건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도주, 뺑소니까지 합쳐진 사건 아니면 상습 음주운전자 5년 동안 두 번 음주운전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 아니면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세 번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안 시킨 단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들은 범행에 적용된 물품으로 보고 몰수 구형하고 몰수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편 분노하게 하는 교통사고 관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붙잡혔는데 일부러 낸 교통사고가 183차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지금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낸 게 183차례나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영상만 봤을 때는 일부러 냈는지 아니면 평소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운서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80여 건 그 정도가 된다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또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러한 보험 사기라는 것이 발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공범만 무려 151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SNS 등을 통해서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통 보험 사기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본다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사고를 발생시켜가지고 돈을 뜬다든가라고 하는 자외공갈, 이 정도의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교통사고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사고를 사고 나는 만한 장소에서 발생시키거든요.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누구라도 운전자라면 일상생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같은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이라면 날만하네. 이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발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한 건, 한 건, 한 건, 180몇 건을 한 사람 했다면 이것도 한 10건 정도 됐으면 발각이 됐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합니다. 동네 친구, 동네 선후배,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SNS를 통해서 아예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차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알바 광고가 쉽고 SNS에 광고 형식으로 해서 버젓이 범행을 광고까지도 해서 이렇게 많은 사건까지도 발생시켰습니다. 심지어 공범 중에 병원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가담하게 될 겁니까? 보통은 병원장까지 가담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과다 치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방병원 원장까지도 가담을 시켜서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 병원장은 병원장대로 치료비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또 보험사기범들은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치료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사건이 사고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병원장, 보험사기범들, 또 보험사기범을 모집한 알바생이라 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일당들 다 같이 어떻게 보면 한몸이 되어가지고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사기가 워낙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범행 횟수도 너무 많고 금액도 크거든요. 이거 보험사가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한 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저도 사실 알기 힘듭니다. 누구라도 사실 고위교통사고도 발생되지만 터무니없는 과실교통사고도 발생되기 때문에 운전자만이 이게 고위인지 과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되다 보면 고위범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명이 했다면 마찬가지로 한 10건 정도 됐으면 보험사기 의심돼서 조사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건 자체가 180건이지만 사람도 150명 정도가 되고 또 차도 빌려오고 또 명의도 빌려오고 그런 식으로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180건이 아니라 결국 한 건 한 건 독립된 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할 때도 병원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와 진단받는 부분, 치료받는 부분까지도 돼버리니까 보험사에서는 말은 180여 건이지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상당히 구별이 어려워 보일 것 같긴 한데 요즘 워낙 진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영상과 같이 차로 변경할 때 보통 운전자들이 차로 변경하지 않는 한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가든 회사로 가든 차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차로 변경할 때는 진행하는 차량하고 차로 변경 차량 간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차로 변경 차량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보통은 이러한 차로 변경은 양보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진행하는 차량도 속도 좀 줄이고 차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속도 안 줄이고 오히려 가속해서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또 일방통행 잘못 들어와서 본인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후진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간다든가 역주행한다든가 그런 차량 발견하고 그대로 충돌한다든가 라는 부분 아니면 또 좀 더 진흥화된 경우에는 아예 차까지 다 빌립니다. 앞차, 뒤차 다 빌려가지고 피해자도 없이 그 차에 본인들이 타고 그냥 추돌해버립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그러면 차량 운전자, 앞차의 운전자 같은 경우하고 승객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D차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보험료가 할증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량은 빌린 차량입니다. 또 운전자는 보상을 못 받겠지만 그 동승자는 또 보상 다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아예 피해자가 없게끔 해서 완벽 범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작정하고 고의 사고를 내면 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 먼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신호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기범의 먹잇감이 되기 참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또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좀 미심쩍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해자니까 벌점 범죄금 경찰에 신고되는 거 두려워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있는데 경찰에도 신고해가지고 이 건들이 누적이 되면 보험사기범이 발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잡는 법이 있고 또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정 부담스럽다. 그럼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면서 내가 경찰에 신고 못했는데 자체 조사해가지고 보험사기 의심이 되니까 건감은 하고 보험사하고 조사 좀 해달라라고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범이 활개치는 이유는 사고 나고 난 뒤에 이러한 보험사기범들은 이득 범죄인데 이득이 되니까 합니다. 본인들이 발각됐을 때의 그 불이익 또 발각되지 않았을 때의 이익 고려해 봅니다. 그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액이 적고 초범이다. 그럼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액이 많다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나 실행선고되고 있는데 일본권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사람은 180명, 150명 사건은 180건이고 연루된 사람은 150여 명인데 구속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면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운전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통법규 준수, 경찰의 신고 의식 철제하신다면 이러한 보험사기범들이 땅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를 당한 분들은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서 만약에 목격하신 분들 의심된다, 저건 보험사기 같다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목격하신 분들,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사고 현장을 다투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시간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의심스럽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공할 수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놔놓는다면 나중에 피해자분들, 보험사기범의 피해자분들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경찰 신고, 또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가지고 억울함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본인일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보험사기범의 재원은 모든 운전자,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의 보험금으로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절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 등 음준정과 관련해서 정경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